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설명해 드릴 것은 오른쪽 위에 네이버 쿠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각종 할인 혜택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이상적인 것은 3만원에 5천원 할인이 제일 이상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쿠폰은 언제까지 되는 것인가? 2018년 6월 6일 23시 59분까지 다운이 가능하며 다운로드 후 5일까지 유효합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이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는 48만원씩 충전을 하고 있는데 48만원을 충전하려고 하면은 계산기 계산기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은 48만원을 충전한다는 가정하에 39만원 하면 되지 않나? 39만원을 충전했을 때 5천원씩 할인이 되면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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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 6만원 6만5천원 할인되는 6만5천원에 또 할인을 받겠지? 5천원 5만원 5천원 6만원 5천원 6 이득이 되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